이런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, 그렇죠? 생기가 나잖아요, 이렇게 보니까. 지금 살짝 느껴? 느껴져? 어떤 거? 어머님들 아까보다 좀 지친 것 같은데. 아니, 안 지쳤어, 안 지쳤어. 어머니 눈이 캥! 헤어진 거 조금. 그러면 악수 한번. 그러면 악수 한번. 아유, 영광입니다. 어, 손 안 닿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손 안 닿는데, 손 안 닿는데. 아, 어머니야. 아유, 정말 재미있어. 아유, 열정. 정말 열정. 저는 하도 열정열정해서 마지막 태성이 어머님한테는 유일이 막 기고해서.